외무성 고위관리, 한국보도 중국 반응의 책상 침역 허강 한승동 에디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가 금전 거래를 하며 IAEA 최종 보고서 내용을 사전에 날조했다고 폭로한 제보자가 세 번째 영문 메시지를 보내왔다. 제보자는 지난 30일 더탐사 쪽에 보낸 메시지에서 시민 언론 민들레와 더탐사의 최근 관련 보도에 중국 외교부와 언론들이 주목하면서 이에 대해 언급하고 보도한 사실을 거론하고 우리의 노력이 얻어낸 더 많은 성과라며 이와 관련한 일본 외무성 내에 최근 동향을 알려왔다. 제보자는 정부와 언론이 침묵을 지킬 때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와 그들의 언론이 보도했으며 그것이 나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다면서 일본 외무성이 이 일로 요즘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예컨대 그는 한고위 관리가 화가 나서 탁자를 내리치며 또 보도가 되면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소리쳤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본 외무성의 그런 언포는 터무니없는 얘기라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노코멘트나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것밖에 없다며 이를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때까지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 또한 그가 외무성 내부 인물이거나 외무성 내부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을 하게 한다. 제보자는 지금 일본 외무성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4일부터 일본을 방문할 때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거나 IAEA 뇌물 스캔들에 대해 조사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을 할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집회 활동 승인 요건을 강화하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단체들을 모니터하면서 외국 언론 보도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일본 방문 계획이 발표된 뒤 일본 정부가 핵 폐기물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 방문 중 그로시 본인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받았다면서 그로시의 일정을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고 보완 조치를 강화하도록 요청했으나 그 방문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높은 위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로시 사무총장이 방일 중에 일본 내의 해양 투기 반대 운동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도 했다. 그는 또 자신이 지난번 제보 때 밝힌 IAEA 최종 보고서의 표지와 목차가 그 제보 사실이 보도된 뒤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 쪽 의견을 받아들여 많은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해 다시 외무성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외무성의 고위 관리들은 말을 적게 할수록 문제도 적어진다며 입단속을 했다고 그는 전했다. 제보자는 그로시 사무총장이 보고서의 공정성과 과학성을 보여주기 위해 찾을 것이라는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들 방문 일정은 아직 조정 중이라고 했다. 제보자는 금전거래 등 거짓과 속임수가 용납돼선 안 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키거나 양심을 저버리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며 몇몇 사람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면서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 함께 싸우자고 다짐했다. 어젯밤에 당신의 방송을 보았는데 처음에 나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 때문에 걱정을 끼쳐드리게 죄송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더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침묵을 지킬 때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와 그들의 언론이 보도했으며 그것이 나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진실을 회복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요즘 외무성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한 고위 관리가 화가 나서 탁자를 내리치며 또 보도가 되면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어떤 조치를 말하는 건가요? 모든 증거에 대해 노 코멘트라고만 하거나 그것들이 가짜 뉴스라고 계속 얘기할 뿐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정부가 방출을 시작할 때까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당신과 공유하고 싶은 몇 가지 새로운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추후 공개 두 번째, 최종 보고서의 표지와 목차가 이미 노출되었을 때 외무성은 IAEA로부터 그로시 자신이 수정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로시는 일본 쪽의 의견을 따라 많은 내용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외무성의 고위 관리들은 덜 말할수록 문제가 덜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그로시의 7월 4일 일본 방문 발표 이후 정부는 익명의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핵 폐기물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 방문 중 그로시 본인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로시의 일정을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고 보완 조치를 강화하도록 요청했으나 그 방문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높은 위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로시는 공정성과 과학성을 보여주기 위해 일본을 떠난 뒤 한국과 태평양 섬나라들을 방문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조정 중입니다. 다섯 번째, 현재 외무성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로시의 일본 방문 중에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거나 IAEA 뇌물 스캔들에 대해 조사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을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회 활동을 엄격하게 승인하고 활발한 단체를 모니터하며 외국 언론 보도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 폐수 처리는 과학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률, 절차 및 정의의 문제입니다. 거짓말, 속임수, 조작된 국민 투표, 금전 거래가 용납돼선 안 됩니다. 누구도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키게 해서는 안 되며 누구도 이 문제로 자신의 양심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몇몇 사람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구름은 거칠 것이고 정의의 빛이 마침내 비출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조심하시고 계속해서 전진해 주세요.